오늘은 상큼한 오렌지 하나 들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비구름 뒤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6도 정도 올라 평년보다 높은데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중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동쪽 지역으로는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봄철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들고 있는 이 오렌지. 오렌지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쭈꾸미인데요. 쭈꾸미에는 타오린 함량이 높아 체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콜레스톨 수치를 낮추고 근육의 에너지 생성을 도와 활력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쭈꾸미와 오렌지 드시고 상큼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subscribe cho kênh lalas gart